한국의 방역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아악! 보관이 진짜 철저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체온 체크랑 얼굴 인식이 돼야지 거기 문이 또 열려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등록이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그러면은 게임을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방금 거 연습 게임하고 그냥 지금 다시 시작하자 형 정정당당하게 하자메 심판이 편법 한 점으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나는 그냥 팀을 안 가질게 나 그냥 팀 안 하고 심판할 테니까 다시 그냥 연습 게임하고 처음부터 할까요? 아예 싫어 우리가 이겼는데 그럼 게임을 그럼 본회 편으로 한 번 야 야 알았어요 아 저거 피처리해서 살려주세요 근데 이거 왜 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6 누르면 6 낮추고 낮추는 거 있잖아 안 돼 몇 분이 몇 명이에요? 첫 번째는 다 세븐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첫 번째는 다 세븐틴 일단 한번 해볼까요? 이거 기회에 몇 번 있죠? 이것도 세 번! 고민하는 척도 자 서로 복지 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껏 여기 카메라 다 담아주세요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승관 승관 우와 순조로운데 이거?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너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람들끼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정직합니다 다섯 명 정한 한 명씩 둘이 붙자 승관 저요? 저 세븐틴 우지 세븐틴이지 준 세븐틴 마지막 한 명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거 같은 사람으로 아닐 거 같은 사람 잘 골라야 돼요 민규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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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마세 세븐틴 이번엔 우리는 여섯 명 부를게요. 아 많이 부른다. 너무 많은데? 나중에 13명 부르는 거 아니야? 조슈아. 조슈아. 버논. 오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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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. 어? 아 저예요? 왜? 왜왜왜? 원우. 어? 이게 너무 민망하다. 가을은 나무야. 가을나무가 단풍나무. 그냥 뭐 해줘서 나무 사귀었나요? 아니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어떻게 짜요? 저희가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서. 가을함 나무.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서. 연습생 때 나무 보러 갔었어요. 가을에 나무 보러 갔었어. 호식? 야 가을에 나무 보러 간 거. 야 그때 가을에 나무 보러 간 거 기억 안 나? 기억나세요? 역시. 약간 이게 연습생 때 추억. 승관. 야이씨. 제발. 아니 그게 아니라. 한국으로 안 갔어? 안 갔어? 승관아 너 믿는다. 아 괜찮아 원망 안 해. 나는. 아니 너 믿을게. 원망 안 해 원망 안 해. 믿고 있어. 나 단풍이라고 했어. 실패. 왜. 야 뭐야. 얌 뭐야 열심히 나가는데. 엄마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반침대 촬영 반침대 반침대 유정아 또 반칙해? 아니 반칙 좀 반칙했더라 야 우리 그냥 천천히 하자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여전히 개인전이야 이거 빨리 가라고 야 반칙해 반칙했잖아 반칙해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애들 에이 에이 실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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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실격 줘야 돼 야 나 NPC로 해줘 버논아 너의 길을 가 버논이 형 빨리 가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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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좋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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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환아 좀 오 준이 빠르다 빨리 빨리 안 돼 에이 저 형은 머릿속에 저런 것 밖에 없나봐 또 왔어 또 왔어 야 이거 반칙이야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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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형 실격 처리 가자 실격 처리 저희 팀도 인정합니다 네 체크 시켜주세요 저희 팀에서 빼주세요 고 고 수빈이 바퀴 아 이 형 이 형 왜 그래 야 진짜 바퀴 걸었어 아 이제 가 아 이 형 왜 그래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너는 정환이 형 형 진짜 우리 팀이지만 너무 부끄럽다 형 이 측으로 따로 영상 컨텐츠 나온대 2분짜리 상대해 어? 그래 틀 거 아니야? 넌 왜 운동 안 했대 야 사기 쳐도 돼? 어떻게 사기 치고 말 안 해도 사기 치잖아 형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?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쳐? 해봐 뭐 보여줘 안 도와줄게 어 혼자 한번 해봐봐 자 가만히 있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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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1점 2점 우와 하하하하 옆 사람 조심해 주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옆 사람 조심 닫히면 안 돼 으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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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몰라 하하 어떻게 사기를 네네 슈아 형 그래서 준비한 거야? 어 이게 뭐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어렵네? 어디 있잖아 잘 뛴다 다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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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 슈아 씨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왔나? 어 슈아 빠르다 간다 정한이 형 가운데 와서 해 가운데 왜? 여기 사람 많잖아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맞힐 거거든 간다 에이 에이 컴온 야 야 뭐야 뭐야 뭐야? 다리가 위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야? 이렇게 했나봐 플래시백 누가 사람 맞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문준이 방송 문준이 할 거야 나 할 거야 진짜 차렷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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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바로 나 할게 도쿄에 가자 어 그래 다른 어떻게 보면 구기종목이거든 발로 하는 거여서 엔 플래시백 아 정한아 같이 하고 싶어 확실히 이런 그림이 나와야 고잉이야 맞아